네 안녕하세요 물고기장수입니다. 오늘 3월 31일 오늘의 판매생선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배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많은 상품을 준비하지는 못했어요. 저희가 오늘 먹갈치 준비했고요. 먹갈치는 신미갈치로 오늘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먹갈치는 오늘 사이즈 좋은 걸로 신미갈치로 이렇게 여러 상자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백조기도 준비했는데요. 백조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조기도 사이즈 좋은 놈으로 오늘 좀 준비를 했어요. 백조기는 오늘 많이 준비 못하겠고 한 상자만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중화새우 준비했는데요. 중화새우 오늘 사이즈도 괜찮고 무게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이따 한번 재 볼 거고요. 먼저 먹갈치 소개시켜 드릴게요. 먹갈치 한 상자 10마리씩 들어있고요. 사이즈는 4지에서 4지 반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 지금 보시면 눈알 색깔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상태도 아주 좋고요. 터지거나 까지거나 그런 거 없는 파조기, 파갈치 아닙니다. 신미갈치 정품 사이즈로 좋은 사이즈로 저희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항상 요새 요 근래에 계속 좋은 사이즈로 좀 준비했는데요. 가격이 좀 나가도 좀 더 좋은 사이즈를 찾으신 분들이 많아서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신미갈치 준비했고요. 다음은 백조기입니다. 백조기. 백조기는 한 상자 준비되어 있고 지금 위에 있는 백조기들은 이렇게 사이즈가 좀 많이 커요. 많이 큰데 이제 제 한 손 꽉 찰 정도로 큰데 이제 안강망 특성상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작은 것들도 많이 섞여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안쪽에는 이렇게 좀 작은 것들. 요게 실 사이즈고 이제 위에 큰 거는 사실 이제 그냥 보여주시기 식으로 위에 큰 것들 많이 놓기 때문에 아래쪽에는 요 사이즈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위쪽에 있는 거랑 아까 위쪽에 있던 거랑 지금 아래쪽에 있던 거랑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위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큰 거는 몇 마리는 사실 몇 마리 없습니다. 다음 중화새우입니다. 중화새우. 중화새우 제가 한번 뜯어 볼게요. 중화새우 이렇게 뜯어서 보시면은 중화새우 아주 깨끗하죠. 지금 사이즈도 나쁘지 않고요. 오늘 중화새우 아주 좋네요. 냄새나 뭐 이런 것도 목물도 많이 먹고 있지 않고 아주 사이즈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부터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하나씩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먼저 심미 먹갈치입니다. 심미 먹갈치 심미 먹갈치 무게는 10.53kg 나오네요. 실무게는 8.5kg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8.5kg 정도 나올 것 같고 그 다음 백조기입니다. 백조기 백조기는 21.62kg 실무게는 19.6kg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19.6kg 그 다음 중화새우입니다. 중화새우 중화새우는 18.1kg 실무게는 16.1kg 정도 나오겠네요. 중화새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거 비닐을 벗기면 자꾸 쏟아져가지고 비닐을 묶은 채로 이제 무게를 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심미갈치 이렇게 준비했고요. 심미갈치와 백조기 그리고 이제 중화새우 준비했습니다. 오늘 배들이 많이 들어왔지만은 실제로 이제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생선들이 많이 없어서 저희가 오늘 이 세가지만 준비했고요. 오늘 그래도 사이즈도 좋고 갈력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물고기장수였습니다.